어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그리고 이번 총선의 당선인들이 총선 후에 첫 지방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조국대표를 치하하고 인정을 해서 이 야권 안팎에서는 결국 친문세력의 결집 여부, 이걸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이었죠. 창당 발표에 앞서서 평산을 찾았던 조국대표가 사실상 어제 금위환향을 해서 돌아온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문 전 대통령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또 손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로 포함한 당선인 12명은요. 어제 낮 평산마을에 도착해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문 전 대통령은 우산을 쓰고 사저 현관 앞까지 나와서 조국대표와 일행들을 직접 맞이했는데요.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그동안 평산 사저에 온 정치인들을 대부분 평산복 차림으로 약간 편안한 모습으로 맞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장에 넥타이까지 갖춘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대표를 지난 정부 참모가 아니라 유력 정치인이자 당대표로서 인정한다는 듯 문 대통령이 옷차림으로 좀 격식을 차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면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요. 조국대표와 당선인들에게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을 가지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선거운동 기간 조국혁신당의 성장에 기대감을 나타났던 문 전 대통령이 기대 이상의 총선 성적표를 받은 조국혁신당의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은 건데요. 문 전 대통령 지난 발언과 함께 어제 조국대표 예방 모습 보시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두 달 전에 이 창당을 앞두고서 조국대표가 평산마을을 방문했을 때도요.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런 말로 사실상 조국대표의 신당 행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사실상 조국대표가 총선 승리 보고 이런 격에 만남을 하러 오니까 원내 3당으로서의 조국혁신당의 위상을 한껏 지켜세워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요. 조국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10분 정도 더 독대하는 자리 가졌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대표 일행에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조국혁신당이 3당으로 올라선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전무수석을 지냈던 이철희 전 의원은요.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조국대표를 환대한 이면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민주당 지금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 주문일 겁니다. 본인이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적인 부담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나서 정치적으로 살아나고 성공 거두는 것에 대해서 흐뭇하지 않을까요? 문 전 대통령의 덕담에 조국대표는 어깨가 무겁다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다른 정당들에 대한 기대보다도 더 큰 것 같아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는 말로 조국대표가 사실상 친문 새 결집에 나서며 친명계가 장악한 민주당과는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대화 slightlyIEL0.